오늘 수급 특징주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삼성전자를 보는 걸까요? 계속해서 외면하던 외국인과 기관이요. 오늘 자양에서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양매수가 붙기도 했죠. 삼성전자를 외면했던 이유 그리고 다시 봐야 하는 모멘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좀 팔아내는 모습이었고, 좀 메이저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지부진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야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는 점이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의 펀드멘탈에 대해서 접근해서는 삼성전자는 좀 현실적인 감이 좀 떨어진다. 삼성전자의 펀드멘탈은 살아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좀 다른 면도 있죠. 지금 휴대폰의 GS 문제라든지 아니면 비메모리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일본과의 경쟁 구도라든지, 애플과의 경쟁 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을 또 극복해야 되는 어떤 숙제를 좀 떠안고 있죠. 무조건 삼성전자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보는 시각은 저는 계속 경계감을 나타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실적은 아직까지 훼손되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기 위한 것은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은 파는 걸 좀 멈춘 듯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왜 팔았느냐가 어떤 핵심이겠죠. 하이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도를 안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몇 가지 출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굳건했었던 어떤 기술력이 조금 변화가 있다는 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글로벌 자금들의 흐름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과 개별 종목과의 어떤 이슈를 보면 삼성전자가 가장 연결감이 큰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5월부터 큐티, 대체협회 축소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협회 축소는 돈이 이제 시중에서 돈을 중앙은행에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전에 풀었었던 돈들이 미국 중앙은행에서 미국 은행으로 나와서, 미국 투자은행으로 들어와서 이게 신흥국들의 원자재와 신흥국들의 주가를 다 올렸죠. 이제 거기서 흡수하게 된다면 돈이 그쪽으로 다시 가야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팔 수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우리가 LG N수홀 사태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1월 달에 LG N수홀이 들어오면서 수급의 어떤 공백들이 생겼을 때, 결국 펀드들이 LG N수홀이 시총 상위주니까 꼭 끼워 넣어야 되죠. 그러면 LG N수홀이 지금 시총 2, 3위 정도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걸 비율대로 덜어낸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덜어냈거든요. 이게 편하니까.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개별 종목식을 일일이 파는 것보다 삼성전자 팔고 돈 줘버리는 게 낫죠.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의 수급이 조금 그동안 좋지 않았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아직까지 안심을 할 수 없죠. 큐티가 진행이 되면. 혹자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큐티가 처음에 유동성을 풀었을 때는 저한테 비교하면 저한테 먹을 것을 마음대로 준 거예요. 마음대로 먹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이 쪘죠. 그런데 지금은 네가 먹은 만큼 토해내라 하면서 살을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먹을 때는 좋죠. 잘 찢어. 그런데 내가 10kg 쪘 걸 10kg 빼라고 하면 똑같은 시간이 걸리나요? 금방 빠지지지 않죠. 안죠. 오히려 찌는 건 한 열흘 날 찌는데 10kg 빼려면 서너 달이 걸리잖아요. 안 빠지기도 해요. 안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게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방점을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큐티가 갖고 올 수 있는 자금의 회수는 우리들의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2020년에는 삼성전자가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유동성에 대한 효과를 보면서 행복했다라면 행복하게 여러 가지 정말 호텔식 부패에서 차려진 음식들을 마음대로 먹었다라면 이제는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살을 빼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면 삼성전자를 별도로 한 일부 지수 관련주들은 고통이 좀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비유지적인 표현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